안녕하십니까 서일봉 스님의 한길운 삶을 위하여 제3집 땡종땡보살 제8회차 정일입니다 선임께서는 천수경 강의시 불법을 건강석에 비유한 이유가 첫째 희귀성, 둘째 순수성과 청정성, 셋째 빛이 나는 광명성, 넷째 가장 단단한 경고성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친 낙은에게 갈 길은 멀기만 하고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기만 하며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의 윤회의 길은 멀기만 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기에 부처님께서는 건강석 같은 깨달음의 삶이 무엇인지 깨치시어 우리 중생들이 불법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의 희생적인 삶을 사셨고 우리 선임은 불법을 전하기 위한 열정의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25페이지의 스님 언제 깨우칠 수 있는지요 부터 시작합니다 스님 언제 깨우칠 수 있는지요 내 머리를 만져보거라 사실 저에게는 가슴이 꽉 막히는 화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이라 과함을 치고는 도망이라도 가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간 선임께 배운 선불교의 지식으로 설명을 붙여보면 선임께서 강의하신 담마성관법에서 심적시불 불적시심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꼭 부처고 부처가 곧 마음이니 마음을 바로 보면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 상계가 인연 따라 일어났으니 한 마음으로 돌아가며 마음 밖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으니 자신이 도고 부처며 깨달음이란 자신의 성품을 자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임재섬사는 불법에 개합된 안목을 얻으려면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이라 살불살조 즉 의식의 대상 경계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임께서는 있다는 생각이 상견이고 없다는 생각이 당견이라 깨달음이 있다면 상견이고 깨달음이 없다면 당견이다 한 변에 치우치면 즉 깨달았다는 유에 집착하면 깨달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계함으로 공이며 공은 없는 것이 아니라 묘유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언어나 문자로서 표현할 수 없고 상견 유 당견 무의 양변을 떠난 원융 무해한 자리가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또 선임께서는 부처가 되려면 삼아성지급이 지나야 된다는 뜻을 삼독의 탐진치를 각일아성지급으로 보고 삼독심을 없애면 눈 깜짝할 사이 찰나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분별심이 없는 그 자리에 깨달음이 있으니 내 머리를 만져보아라 즉 내 본성을 자각하라로 답하지 않았나 풀이해 봅니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선임께 여쭈어 주십시오 다음 26페이지의 극정한 일원에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보여지는 자신의 눈으로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아라 하셨는데 우리는 남의 눈 속의 티끌을 잘 보지만 자기 눈 속의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조고각하라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보라 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잘잘못을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는 눈으로 자신을 잘 살펴 바르게 봐야 한다는 게죠 불교에서 가장 큰 덕목이 하심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면 결국 자기도 공경받는 것이 불교의 인과법의 이치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성애는 어에 살고 범부는 이에 산다에서 성애는 정의를 위해 살고 범부는 이익을 위해서 산다 수행을 한 사람은 발음을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 하지만 범부는 이익을 위해 발음을 멀리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익을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성애는 부처님께서 강의하신 부처님의 생애와 그 위대한 교훈에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기쁨이 있으니 그 하나는 얻는 기쁨이오 또 하나는 주는 기쁨이라 불을 얻고 명성을 얻고 권력을 잡으면 성공이라 말하지만 그러한 성공은 처음부터 불행을 잉태하고 있어 그 얻음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슬픔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한 순간의 기쁨마저도 지키리는 괴로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주는 기쁨은 그 자체로서 욕망이 청산되며 이 주는 정신은 보시로서 무소유가 되는 것이고 불교의 자비사상으로 성화된다고 하였습니다 가을이 주는 결실만큼 불자님들의 마음에 지혜와 복득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땡중 땡보살 8회차 정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